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 도구, 개발도구와 이클립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도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죠. 여기 제가 여러 가지 형태의 도구들을 이렇게 나연을 봤습니다. 여기 있는 도구들이 하는 일은 땅을 파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도 땅을 팔 수 있습니다. 손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삽으로도 땅을 팔 수 있고 굴착기,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게 더 땅을 깊고 넓고 많이 팔 수 있는지는 분명하죠. 손이 가장 적다면 굴착기가 가장 많은,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도구들은 옆에서 딱 작업하는 것만 봐도 뭐가 더 일을 잘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아주 인상적인 퍼포먼스, 시각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이러한 도구들과는 다르게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효용이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 잘 알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효용을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 똑같은 작업자라고 해도 어떤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차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도구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손으로도 땅을 팔 수 있고, 보크레인으로도 땅을 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특히나 프로그래밍의 영역에서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인지나 인간의 인내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영역까지 어떤 작업의 복잡성 또는 작업의 규모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낸다는 것,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도구가 갖고 있는 효용에 우리가 너무나 집중을 한다보니 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도구를 익혀야 된다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손으로 땅을 파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손으로 땅을 파면 됩니다. 그런데 삽질을 하려면 어쨌든 삽을 잡는 법, 그리고 여기에다가 발을 올려놔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굴삭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굴삭기를 이용해서 땅을 팔려고 하면 한 달에서 두 달 또는 세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이클립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프레임워기나 라이브러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도구들이 주는 강력함은 분명합니다.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도구들을 여러분이 익히는 과정에서 뭐랄까요? 그 도구를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활당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바와 같은 언어를 배울 때 심호흡하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도구들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마음의 대비, 충분한 시간을 활당하고 그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주인공인 이클립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 살짝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선 이클립스는 가장 대표적인 자바의 개발 도구입니다. IDE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인데요. IDE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는 뜻이고요. 한국어로는 통합 개발 환경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합 개발 환경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메모장이나 또는 텍스트 에디터나 또는 VI 같은 에디터들 또 물론 훌륭한 개발 도구이지만 그런 IDE라고 불리는 개발 도구들은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도구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이 백화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편집기인 에디터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컴파일러, 디버거, 유닛 테스트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도구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ID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DE가 무엇이냐? 그거는 사실 되게 불분명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발 도구고 에디터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서 Eclipse라고 하는 것은 오픈소스이고 무료이고 또 모든 운영체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Eclipse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에디터가 존재하는데요. 이를테면 PHP 쪽에서는 PHP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개발 도구들이 있는데 변변한 에디터가 사실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Eclipse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PHP에 맞게 개조한 PDT 또는 압타나와 같은 이 에디터들이 생겨나면서 PHP에서도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Eclipse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에서 사용하는 에디터로서의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고 이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clipse를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시죠. 그럼 여기가 Eclipse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Eclipse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clipse가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라는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Eclipse의 뭐랄까요? 파생 제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Eclipse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것을 다운로드 받을 것이고요.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Eclipse를 설치하기 위한 운영체제별로 설치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우리 수업의 하위 수업으로 OSX, 윈도우, 리눅스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각각의 자신의 운영체제를 찾으셔서 거기서 Eclipse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고 Eclipse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우리 수업에 Eclipse의 기능과 예제의 사용법이라고 하는 후속 수업이 있으니까요. 그 설치를 끝낸 다음에 Eclipse를 사용하는 방법 또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예제를 어떻게 Eclipse로 동작시키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 수업으로 쭉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